요즘 세상에 못하는 게 어딨니? 맞아요 요즘은 내가 그런 노래를 안 불러도 AI가 막 노래를 불러주잖아 난 충격 먹었어 이래서 내가 AI 싫어 나도 AI 싫어 나도 싫어 여러분들 난 세상 모두 계속 좋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세상 변화에 있지 진짜 빨리 막 변하는 느낌이긴 해 AI도 필요한 거야 아니 필요는 했는데 AI가 우리를 좋아해 노래에서 이렇게 AI를 하면 뭔가 우리가 하는 의미가 뭘까 그게 그런 느낌이 드는 거지 I'll say it down 아침은 넌 멀어서 I'll say it down I don't want you 여기까지 우와 와 나 이 목소리를 만들라고 몇 십 년을... 이거 그냥 이렇게 해버리네? 근데 요즘 그 뉴 짐스에 왜 커서 그런 건가요? AI? 어어어어 나 왜 자꾸 나 노래 못했는데 진짜 나 한창 들려 맨날 한창 들려? 잠깐 뭐라고? 뭐라고? 지금? 지금? 아 나 모르게 왜 이렇게? 너무 오리한 달살이야 너무 오리한 달살이야 너무 오리한 달살이야